1998년 설립된 메가존은 고객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클라우드 이노베이터입니다. IT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메가존 클라우드는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직원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회사 성장에 따른 업무 공간의 확대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 또 그에 따른 관리가 고민이었습니다. 빠르게 확장하고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와 어떤 자리에서도 바로 일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성장을 주도해온 기업인 만큼 클라우드에서 해법을 차지했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시스코의 머라키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시스코 머라키 기반 클라우드 네트워킹으로 10여개 빌딩에 흩어져 있는 2,500명 이상의 직원을 건물과 장소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강력한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직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관리자는 하나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원격으로 그룹 전체에 분산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임직원들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걱정 없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시스코 카탈리스트 9200 스위치를 추가 비용 없이 시스코 머라키 대시보드에 연동해서 네트워크의 가시성과 통화 그리고 확장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코 머라키 기반 클라우드 네트워킹의 효과와 가치를 직접 경험한 메가존 클라우드는 더 많은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혁신을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상품에 네트워크 매니지드 서비스를 더한 핏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민첩하고 유연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핏 새로운 네트워크 세상을 메가존 클라우드와 시스코 머라키로 함께 경험해보세요.